프레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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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게 좀 말라니깐 우리 팀들이 맞게 말 안하네 그럼 열심히 했으면 됐을 것 같은데 아쉽다 세트 럭스? 서포는 럭스인 거 같은데? 럭스일 땐 제라스로 혼내줘야지 어디서 지금 럭스를 해? 리포터 대결이다 좋아 상당히 럭스 상대로 안 좋지 않냐고? 괜찮아 근데 팔이 더 길어 안 맞으면 됩니다 쉽죠? 전투 고양이 징크스다 일단은 그러면 나쁜 놈 해야지 남별 제라스 갔나 아니다 근데 아르카나 제라스는 포기 못함 이거 일러스트 원래 사탕 물고 있었나? 왜 이렇게 어색하지? 각도가 아무리 봐도 담배 각도인데? 이거 물고 있는 폼이 너무 담배 각도인데? 검열 당했나봐 입판 승리시 아리 닮음 오케이 입판 승리시 아리 닮음 제라스 할 거야 아 뭔데? 네? 직원이세요? 친구 남편이 대표라고? 레알? 소개 좀 나 광고 좀 주면 안 돼? 비비자 나 광고 좀 달라해 님 뭐냐고? 이기면 알려줘 내 시속 내놔 너가 잘못 들어놓고 남한테 내놓으래 도둑놈 아니야 이거 강도네 강도 하앗 못 맞췄고요 어수면은 궁필다를 겁나게 많이 하자 옅사 성공 내가 먼저 터뜨렸고 마나 좀 주세요! 나이스 이게 챔피언을 치면은 마나가 더 많이 차기 때문에 챔피언을 칠 수 있는 기회가 온다면 챔피언을 치는 게 좋습니다 쏙팍 빠졌다 이러면은 비결 넣어주고 다 넣어주고 나이스 어수 먹었냐 근데? 나이스 좋아요 관리오님 좋았습니다 이거 그부도 가고 럭스도 가는데요 전생님들 잡긴 했네요 으응 우와 이걸 다 피해? 우와 이 친구 무빙이 심상치 않은데? 15원이었나? 25원이었나? 어머 아 왜 이렇게 안맞아 아 왜 이렇게 안맞아 나도 피할거임 아 어떻게 이걸 다 피하냐? 아 이거 뺐어야 되는데 슬로우 때문에 갈리오가 개망했네 아씨 이거 나 때문에 갈리오가 개망했네 아 근데 이거는 날 버렸어야 하지 않았을까? 아닌가? 미안해 갈리오씨 이건 내가 못한거 맞아요 근데 팩트에요 맞았다 오 나이스 소화기라 잡았다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빠졌어 아까 실수만에 성공 아 이거 안돼 갈리오한테 잘 잘 보여야 OPGG 광고 받는단 말이야 하하하하 광나나 TV 어? 안 맞았네 으아 여기 있었구나 풀 쓰지 말걸 죽을 딜은 아니었었네 죽을 딜은 아니었었네 나이스 못 맞췄고 그치만 럭스 맞췄으니까 괜찮아 침착했다 제라스 할때는 침착해야돼 어 징글쓰 징글쓰 으아하 너 소화기구나 참 카타리나가 개잘 커서 카타케리판 끝나면은 갈리오 좀 화날듯 근데 갈리오에 제라스도 있어가지고 막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오 오 아 궁 5초 오 나이스 너무 굿 이것이 소화 끊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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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이래서 카타리나 할때 제라스 있음 좀 나쁘지 않아요 어? 어? 어 뭐야 뭐 어잉? 뭐야 큐 맞았나? 뭐야 왜 죽었지? 아 근데 방금 카타리나 들어왔을 때 궁쓰기도 전에 내가 끊었어 를 말한건 좀 멋있었다 주문장렬 도트딜 돌 때 성공 돌아서 성공구정 딜로 죽음요 아 진짜? 그게 가능해? 그게.. 그게 가능하다고? 이따가 한번 비디오 판독해보자 카타리나 궁쓸 때까지는 어 뭐야 궁쓸 때까지 E 절대 쓰면 안 됨 하나 그치 그치 와 갈리오언니 힐 쏴드릴걸 갈리오한테 멋진 모습 못보었다 아냐 이거 힐써 써도 죽었을거야 인정? 광고 떠나갔냐? 궁쓰면 이 친구가 이제 무빙에 신경쓰여서 무빙을 제대로 못할거거든요 나이스 럭스도 한 방 두 방 해주고 이 정도면 광고 받을 수 있냐고? 아 혹시 모르니까 비벼봐야지 일단은 어떻게든 비벼봐야지 내가 OPGG랑 연이 1도 없는데 지금 연이 조금이라도 생길 수도 있잖아 OPGG대표랑 같은 게임에서 같은 톡방 있었는데 추억 돋네요 아 진짜? 지금은 연 없어요? 아 뭐하는 거야 빨리 빨리 연락해봐 알리오 바라기와 함께하는 석국 대중인 기절 맞췄는데 나이스 어 이번 판 기절 진짜 잘 맞춘다 일부러 먹은 게 아니에요 아 이거 맞췄으면 참 좋았을 텐데 한 발 남아 아직 한 발 남았다 오케이 아이야야야야 허억 너도 아프구나 적어라? 일단 이거 부수고 어오우 이걸 어떡하냐 설마 오진 않겠지 이거를? 안녕하세용 플로르 어 뭐야 이거 엥? 뭐야 오? 내 시간이다 한 발! 아아이 아까워! 아 이걸 그새 돌아왔어? W 조심 아이고 씨 아쉬워라 오 갈리온님! 오케이 타이밍 딱 맞췄다 뭐 있었는데? 어필 좀 됐을라나? 어 끝났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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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난거 같은데? 어 다 잘했어 다 잘했어 다 잘했어 할리오 선생님! 저는 어 이거 이거 근데 뭔가 말하기 되게 좀 민망하다 할리오 선생님 그 우리 한번 토론 좀 해볼까요 우리? 이슈렬 욕살 리포터가 열쇠 챙겨가세요 친구분과 친하시나요? 저는 이제 유튜브를 작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같이 일한다고? 온난화라고 그 검색하시면 나올 거예요 이번주 일요일에 술 마신다고? 오케이 오케이 한번 말해볼게요 요새 광고 넣고 있.. 어 진짜? 선생님 제가 광고 참 맛깔나게 잘합니다 라이엇도 저한테 맡기거든요 이거 허풍쟁이로 보이면 어떡하냐? 아 찐추 넣어야겠다 오 대형이시네 대형으로 이진적 받았어 똥똥하신 분 어허 똥똥하신 분이라니 너 몇 킬로야 인마이씨 지금 방송도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트위치입니다 직접 발품 뛰는 유튜버 오 가셨다 럭서 나오면은 진짜 제라스하면 너무 좋아 아 뭐야 딜량 생각보다 못 넣었네 여기 갈리오 선생님 한 발짝 뒤에 있는 거죠 왜 이렇게 딜량 못 넣었어 근데 딜량이 꼬여치잖아 징크스 이 정도면 현만추 장인 아니냐고 키키의 떡국에서 일하다니 아 그니까 아니 요즘에 롤하면 되게 특이한 사람을 되게 많이 만나요 와 되면 좋겠다 주면 좋겠다 얼마 전에 25만도 찍었는데 아 이거 라이엇도 나한테 광고 넣는 어? 그런 사람이다 이거야 과연 신일까? 그러게 생각해보니까 뻥이면 어떡하지? 뻥이면 이제 사기당했습니다 하면서 이제 툭깍 하나 해야지 아 비디오 판독 맞아 아까 그거 어떻게 잡은 건지 비디오 판독 한번 해보자 큐를 맞췄는데 그냥? 아 뭐야 큐 맞춘 거잖아 에이 엄청난 그거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네 그냥 큐를 맞춘 거였네 프로게이머도 쓰는 지금 당장 다운하세요 근데 나 맨날 근데 전적 검색하는 것도 이거 봐봐 나 이거 공략이랑 이런 것도 다 OPGG 쓰는데 잘 부탁드립니다 갈리오님 응 음리 음리 에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